시 공병호에서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진행하지 않고 오늘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 안심투표 공명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체험하신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님 그리고 지금은 자유소포럼의 공동대표로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사유로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을 직접 집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 아주 의미신당합니다. 이번 대선도 위험하다 이 책을 내시고 그다음에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의 지역구였던 그런 인천연수월의 재검표 현장으로부터 직접 정말 일선에서 선거 무결승 문제를 위해서 싸워오신 그런 예비역 공군중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장군님 반갑습니다. 네. 공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소포럼 대표 이런 것보다도 제가 학위를 받고 나서 가장 좋은 게 평생 공박사로 불리는 거니까 뼈를 달았으니까 그냥 장군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개 대통령을 하고 나가고 나면 전 대통령님 전 사장님 이런 것보다도 박사를 하고 나면 평생 박사로 불리니까 좋죠. 자 이제 오늘 대선 관련된 이슈를 직접 좀 다루기 전에 이제 요즘에 조재현 대법관님 성명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50억 잘라 빌라를 사서 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연히 보니까 또 이 조재현 대법관이 덕수상고를 나오셔서 성균과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셨고 김만배 씨도 이제 법대를 졸업하셔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대법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해명한 경우는 아마 우리 역사상 처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 뭐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에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조재현 대법관 이렇게 하면 지난 다섯 차례의 재검표에서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가지고 혁혁하게 재검표 현장을 그렇게 누볐던 분이고 재검표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감정 조서를 썼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증거물들을 누락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배춘잎 사전투표지의 위조건하고 관련해가지고 조재현 대법관을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하고 함께 고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 하고 이제 그 사진 원본이 사진이 공개된 시점이 거의 9월 10월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 고발한 것이 한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신 분도 좀 계시고 또 약간 아리숭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때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박주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이동환 변호사에게 원고척 변호사들에게 제공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압력을 많이 행사하니까 그게 위조됐다는 증거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력했고 저도 많이 다뤘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과 누구를 뭐 이렇게 고발한 바가 있다 이 사건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날 6월 28일 재검표의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대법관들이 같이 세 분이 더 있었고 그 배춘잎 투표지가 나온 게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딴 데 있었기 때문에 불러서 갔더니 배춘잎 투표지 즉 하단부에 지역구 투표지 하단부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같이 초록색으로 있는 그런 투표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고 이것이 나옴으로써 이제 재원표는 끝났구나 이제 선거 소송은 인용이 돼서 선거 무효가 내려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그냥 그걸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결국 그 사안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루는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이 아니라 조재현 대법관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이동환 변호사가 갖고 온 그 사진을 보고 아 이거는 실물하고 다르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발이 투표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옆에 나온 거 이발이 투표지의 각도라든가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확보해 놓은 원본 사진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씨하고 저하고 그리고 지금 도태우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오그노 대표 등등 이렇게 다섯 명이 공동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조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있는 공직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검찰청으로 고발을 했는데 인천지검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 가서 그냥 뭐 이유 없다는 그런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도 안 주고 오그노 대표한테 연락을 줬는데 오그노 대표도 지금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해서 굉장히 바쁜 관계로 이 사항은 더 이상 확인을 못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서 법원에 제출된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도 봉인지가 훼손돼 가지고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이 훼손돼 있는 그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또 더 어마어마한 것은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서 재검표를 위해 가지고 대법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수거한 배춘입 사전투표지라든지 이발이 투표지와 같은 것이 대법원에서 증거물로서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원고 측의 변호사들에게 그런 등사 신청에 응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최초의 재검표인 인천연수월 재검표를 보더라도 주심은 천대엽 그러니까 신참대법관이죠 신참대법관인데 지금 조재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2인자도 지냈고 1956년생이고 이러니까 말빨이 좀 세겠죠 대법원 내에서 김명수 다음으로 위치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2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조재현 씨니까 당연히 제 생각에는 천대엽 씨가 감정조사를 재검표에 대한 그런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재현 씨가 이제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법원 행정사무관인 제 이름이 기억하면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홍동영인가는 분이었는데 홍동영이 도장을 찍고 그 뒤에 조재현이 수명법관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관위 쪽으로 쓴 보물 같은 존재가 조재현 씨인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가려운 부분이나 아픈 부분들을 다 긁어도 주고 가려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인천연수월의 감정조사는 제가 비교적 상세히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그런 증거들을 다 누락시켜버리고 사진은 축소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당사자가 이번에 김만배 씨 입에서 50억짜리 선물인지 무슨 대가성인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50억짜리 선물을 주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오늘 딱 잡아가지고 떼니까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생각보다 징벌을 받는 것이 빨리 오네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을 많이 좀 두려워하죠 불법이나 합법이라는 게 드러나고 정의와 부정에 드러나는데 꼭 유독 그냥 또 조재현 씨가 그 많은 법관 중에서 권순실 다음으로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또 부정선거 때문에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물론 수사가 수사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대법관의 이름이 그냥 사람들이 입에 회자하면서 50억짜리 빌라를 받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오명인 거죠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참 그런데 거의 유야무야 처리해버렸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예 음